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야 전문가 이런 분석에서 보내준 최근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치렀던 대통령 선거, 문재인 정권 하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이어가지고 마지막 공직선거에 있던 3구 대통령 선거, 제 기억이 정확하면 320만 표 이상 정도의 손을 댄 흔적들이 지금 나온 거죠. 그중에서 서울 검천구 사례를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보냈기 때문에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0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서울특별시 검천구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격차가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3% 나왔습니다. 모두 다 플러스 값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압승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1% 나왔습니다.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심상정 후보도 거의 마이너스 값입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 값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 값이란 것은 뭡니까? 윤석열 후보의 표를 이만큼 빼앗아가지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집어넣었다는 거죠. 뭘 통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심상정 후보의 표도 여러분들 일부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걸 위해 그냥 이 데이터를 그림 그리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검천구에 여러분들 동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를 후보별로 기록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 분석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거 아니까 정확한 선거 데이터의 규칙이 나온 겁니다.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어떻습니까?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여러분들 분석한 것은 거의 처음일 겁니다. 2020년도 20대 3구 대통령 선거 서울 검천구 사전투표 조작 실태 분석입니다. 얼마를 좀 훔쳤는가 하니까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5% 심상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5%를 합치게 되면 7745표입니다. 7745표만큼은 이재명 후보가 가져가 버린 겁니다. 나머지 후보는 일체 손을 안 댔습니다. 이런 관계가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A 후보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이 후보가 몽땅 뭡니까? 얼마를 훔쳤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9.8%를 가져간 겁니다. 9.8%를 빼앗고 9.8%를 대해줬으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9.6%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탁 나온 겁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가 그냥 짱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에서 이런 관계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선거 데이터에서 이렇게 규칙성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57%, 당일투표율 47% 차이값이 플러스 9.8% 나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죠. 0에 3% 정도가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40%, 당일투표 득표율이 49%, 마이너스 9.1% 나올 수 없는 수치지 않습니까? 19.6%가 조작이 됐는데 위에 사전투표 득표수가 손을 대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25%, 25% 빼앗아가지 않는 상태를 가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사전투표율을 구해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46%, 57%가 아니고 46%인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40%가 아니고 50%인 겁니다. 그렇게 차일값을 구하니까 0.8%, 0.8%는 거의 무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진짜를 구하니까 조작이 오차범위 내에서 거의 표가 안 나는 거죠. 위에는 조작된 사전투표, 위에서는 조작되지 않는 사전투표 이렇게 차이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 결과를 구해보니까 이게 1번, 2번, 3번이 중앙선관이 발표된 자료지 않습니까? 금천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8만 표를 얻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7만 2천 표밖에 못 얻은 겁니다.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는 선관위 발표 자료는 6만 9,227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직접 구해보니까 얼마 나왔으니까 맨 밑에 6만 9,227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7만 6,496표를 받은 겁니다. 그만큼 사전투표를 통해서 조작을 통해서 표가 이동했다는 겁니다. 1번, 2번, 3번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의 46%입니다. 그럼 당연히 당일투표 득표율도 46% 나와야 되는데 58% 나온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은 48%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은 39%입니다. 표를 빼앗았으니까 이렇게 큰 9%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진 겁니다. 표를 이동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그래프가 그냥 심심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표를 만져 놓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등장하는 거죠. 사실과 진실 이게 망가지게 되면 어떤 사람도 감동을 시킬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3천 번 외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국힘당의 내부가 조속한 시간 내에 해소될 기미가 저는 안 보인다고 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부정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도 부정의에 바탕을 두고 있고 국힘당도 부정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보수전형의 가장 큰 비극은 보수가 갖출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치인 올바름에 대한 열정과 올바름의 정의에 대한 그런 갈망과 그리고 뭐죠? 부정의에 대한 벽액이라는 것이 실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죠? 그냥 개판이자 난장판이자 그냥 아사라판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은 내일모레 해결되겠지 하지만 저는 해결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앞날은 우리가 참 잘되기를 다 바랍니다. 잘되기를 바라고 재임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국민들한테 박수 받고 물러나기를 바라지만 이 정의에 대한 갈망이 지도자가 없으면 결국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책도 뭡니까? 타협하는 정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당 간의 관계도 타협하는 관계가 나올 것이고 이재명 후보를 처리하는 문제도 타협하는 관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꼬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진실이 승리한 다음에 공박사님 한동훈 법무장을 함께 데이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뭐 알아서 보면 되는 거지. 그 똑똑한 사람 내보다 백배나 천배나 똑똑하고 공부도 잘한 사람이 뭐 이걸 뭘 모르겠습니까? 본인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유경수님께서 전산을 역으로 추적하니 3구 대통령성의 350만 표 그 정도 될 겁니다.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산은 수학으로 움직이는 물건이므로 숫자는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남아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는 선관위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 죄짓고 못 산다고 이게 그냥 뭐 이 자료가 그냥 선관위 자료지 않습니까? 선관위 자료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그냥 간단한 액셀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걸 그래프로 그려본 겁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엄청난 격차가 생기니까 그러면 당일투표에 손을 댔냐 사전투표에 손을 댔냐 그런 의문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사전투표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검표를 해보게 되니까 사전투표에 어마어마한 이상한 투표지들이 재검표 현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산을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선거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선거 결과 발표한 것하고 투표함 속에 투표지 개수하고가 맞지 않았구나. 그래서 법원이 여러분들 투표함 제출 그런 시간이 임박하니까 호다닥 해가지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다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집어넣었구나. 그래서 그런 과정에 배추잎 투표지들이 다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이 정도를 민초들이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적어놨다나 이런 정상적인 대통령이나 정상적인 법무부 장관 같으면 검찰 수사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4.15 총선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선거에 대해서 조사가 돼야 그래야 선거 정의를 세울 수 있고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고 대한민국에 정의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안 하니까 그걸 안 하고 350번 3500번 자유를 외치고 내가 선택의 자유를 좋아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 신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 선거는 질 가능성이 높고 선거 데이터를 만지는 방법은 이제 뭐 4번 5번 실험을 거쳐가지고 전문의 뼈아픈 실수를 한 거 아닙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계산착오로 조금만 더 한 1%만처럼 손을 댔으면 당선 됐을 건데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뭐 당이 내분 때문에 다음 선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김병준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문 대통령을 무슨 뭐 잘 도와줘야 되는데 잘 못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번에 정권을 뺏기겠다. 뭐 이런 거 전혀 옳은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정권을 뺏기게 돼 있는 거죠. 왜? 선거가 여러분들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정권을 빼앗기든 빼앗기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옳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다 가려지면 그러면 덮을 수가 있는 거죠. 이준석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2013년인가 호텔방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죠. 그렇지만 호텔방에 인도했다는 장인사라는 사람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로세로 연구소가 보도를 안 했으면 그냥 묻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세로 연구소가 보도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보도를 한 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하태경이나 유승민 같은 사람은 보도가 돼가지고는 공론화가 됐는데 현재 당대표가 젊은 날이건 늙은 날이건 관계없이 호텔방에 들어간 거고 호텔방에 들어간 것을 그런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교사 의혹이 걸렸는데 그거 일체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그게 안에 전체 그림이 먼 거 아니까 정의의 부재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의를 부재한 상태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 이런 다양한 이해 집단들을 엇갈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호소해서 지지를 여러분들 끌어내겠습니까.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모르겠지만 정치는 원론적인 일이 그것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구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뭡니까. 충성파도 생기고 지지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사태가 이 정도 된 거 아닙니까. 재야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이 정도까지 분석한 거 아닙니까. 몇 표까지 훔쳐갔는지를 다 지금 찾아낸 거 아닙니까. 딱 그냥 뭡니까. 윤석열하고 심상정만 표를 가져간 거 아닙니까. 검천구 사례는 뭐 그러니까 전국 대표 사례지 않습니까. 검천구 사례가 이런 특별한 사례고 전국 대표 사례가 이런 검천구 사례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런 다 안 밝혀졌으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겠는데. 그게 사회로 총선 이후에 이렇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밝혀졌으니까 지금 이재일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기대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냥 손을 털었으니까 한동훈 씨가 자신의 경력도 있고 젊으니까 이거는 뭐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뭐 지켜봐야겠죠. 나라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왔는지 가끔 생각해 보면은 웃었기도 하고 나이 30대 말대고 나이 50대 초반인 이준석이나 하태경 같은 사람들이 이런 불법과 불의의 앞에서 그 불법과 불의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질주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들의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뭐 고루한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자라지 않았거든요. 일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서 안 되고 모든 일에 옳은 일을 할 수 없지만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불의에 손을 잡아서 안 되고 불법적인 짓을 저질러서 안 되고 뭐 이런 것을 훈련을 받고 자랐거든요. 뭐 그 당시에 어른들이 뭐 크게 뭐 학벌이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외정시대 때 교육을 받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원칙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런 거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40대 50대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될 군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만 아무도 안 하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죽은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참 자신의 그 자식들과 자기에게 목에 칼이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위중한 일인데도 이게 침묵하고 있으니까 딱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안 됐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불쌍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감사합니다. Hank par says